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홍준표 시장이 요즘에 이제 윤 대통령을 많이 옹호하는 듯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연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싸우면서도 이런들 서로 정이 든다고 그냥 서로 대선후보로서는 경합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나이가 좀 든 사람 입장에서 조금 이렇게 공격당하고 이런 걸 커버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께서 윤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제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이야기인 거죠.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의 논리는 당 책임 하에서 선거를 지루었고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차원에서 보게 되면 선거에 개입할 수 없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2년 동안 선거 공정성을 회복해서 민의가 정확하게 선거의 이름들 반영되도록 어떤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심지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 가지고 위조 투표지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하는데도 전혀 대통령 역할을 안 한 겁니다.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호를 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옳은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핵심적인 메시지만 보게 되면 선거가 참패하고 난 뒤에 그걸 당의 책임이 아닌 대통령으로 책임을 돌리게 되면 이 정권은 그야말로 대혼란을 초래하게 되고 범여권 전체가 수령에 빠지게 됩니다. 범여권 전체가 수령에 빠지든 여건이 대혼란이 초래하든 뭐 그거는 다 지협주의 문제고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2년 동안 본인 제임하에 치러진 4번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그런 진위나 이런 부분을 오해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한동훈 씨가 셀카나 찍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한 질타하는 것은 내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씻을 수 없는 과오입니다. 이걸 국민들이 앞으로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국민들이 고초를 겪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대통령은 선거중립 의무가에 선거를 도울 수가 없다. 그 차원이 아니고 최소한 완전히 기울이는 운동장을 바로 잡지는 못하더라도 바로 잡으려고 하는 노력 차원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은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 때 야당 대표를 하면서 우리 측 인사들 수백 명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줄줄이 조사받고 자살하고 구속되는 망나니 칼중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켜본 일이 있었다. 그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것을 주도한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들인 것 자체가 배알도 없는 정당이고 집단이다. 뭐 윤 대통령도 여기에 이등대라고는 서러워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그 검사 출신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다른 사람보다 법의식이 좀 더 투철하고 정의감이 더 투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실상 우리가 뭘 보고 있습니까 법조인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대법관은 내놓고 선관이 이런 부정을 다 듣는 데 이력을 하고 경찰 검찰 다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죄를 47개 48개 만들어서 감방의 이름 양성태 대법원장 쳐넣고 이재용 이름 17번 쳐넣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십 가지 이름들 죄를 만들어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다 정치검사들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비상대책위원장 활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라는 것은 그냥 출시 에 도움이 되면 본인의 이익이 더 에 도움이 되면 없는 죄도 만들 수 있고 있는 죄는 깔아뭉길 수 있고 조금 죄가 있으면 뭡니까 이스트를 집어넣어 가지면 부풀릴 수 있는 사람이란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관이 다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게 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행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깔아뭉개는 겁니다 내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백성들이 죽든 살든 나라가 망하든 본인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야 그냥 개 잘 키우고 부유한 이름들 마누라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안 사귀했습니까 국민들이 죽든 나라가 망하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본인 제임하에 선거가 4번 부정선거가 있는데 그걸 홍준표 씨가 어떻게 여러분들 깔아뭉개고 홍준표 씨도 한심한 겁니다 그거 다 깔아뭉개고 공무원이 뭡니까 선거법상 중립 을 지켜야 되니까 대통령이 책임이 없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제임하에서 4번 부정선거가 났는데 그걸 입을 닫을 수 어떻게 있는 겁니까 난 도대체 뭡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야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 교체도 해 주고 지방선거도 대승 하게 해 줬지만 도대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 준 한동훈이 무슨 염치로 이 당 비대위원장이 된다는 겁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방선거도 다 도덕질 당했지 않습니까 2020년 4월 5일 보궐선거 다 도덕질 당했잖아요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의 보궐선거 역대 사상 최고로 도덕질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윤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다 숨었지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정치 논평 을 제가 높게 평가해서 자주 소개 하지만 본인 역시도 정치판에 있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 그냥 가장 중요한 선거 문제는 그냥 대충 뭉개고 하는 겁니다 내는 그걸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이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 는 겁니다 우리 당에 들어와 정권 교체도 해주고 자기 실력으로 됐냐 이 이야기죠 지금 국민들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방송의 이름 가장 큰 제목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일당 지배체제가 열린 거다 이라기 일당 지배체제가 국민들이 뭡니까 일당 지배체제 하에서 지도 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다 박탈 당하는데 그걸 대통령 이름을 알면서 그걸 깔아 뭉개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이런 그래프를 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죠 이런 여러분들 서울에서 전편한 것 이런 걸 보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뭐죠 전국의 이름 4.15 총선에 전부 다 조독제를 해 가지고 더블당이 여러분들 사전투표보다 당일투표들이 높은 압승을 했는데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보고 뭡니까 서울의 425개 당에서 동에서 전부가 더블당이 뭡니까 승리를 3구 대통령 승리하고 2020년 4.15 총선에 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잘한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개인적 이익이나 영화 이전에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 옳은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백성들의 안이나 국가의 좀만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당신들이 다 그렇게 침묵하고 깔아뭉길 수가 있냐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2017년부터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당신들이 다 깔아뭉개고 어떻게 해야 앞으로 정권교체가 될 수 있겠냐 정권이 이제는 못 찾아오는 겁니다 이걸 끝난 거지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